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할거에요? 오늘 25원에서 농구 할거에요. 야구야. 우리 농구 했었어요. 농구는 옛날 했고 해외생활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미나니하고 야구를 패치볼을 할거에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잡는거야. 패치볼 미나니 잘하지. 이거 쳐고 고장난걸 아빠가 주고 이걸로 해. 그게 별로 안좋아. 줘봐. 잘 잡을 수 있어? 어떻게 던지는 줄 알아?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됐습니다. 니가 이길꺼야. 니가 이길꺼야. 아빠 카메라 앞서 볼꺼야? 자, 준비됐습니까? 자,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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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 나 잡는거.. 나 잡는거 좋아요. 너 잡는거 진짜 잘한다. 너 잡는거 누군지. justify doe 봐봐. 잡는거 진짜 잘한다. 좀 앞으로와봐. 오오오.. 잡는거 진짜 잘한다 미나니아. 와 너무 잘해.irit국수 obten기가 최고야. Burada 다니면 응. 빨리. förs impos을둔다. 위에서 던질 수 있어. 위에도 던져. 하et tongue. 나 조금 멀리 가야돼 야, 미로씨 너랑 야구, 야구글러브 하나 사야겠다 나중에 와우, 잘 잡는다 아니, 위에! 높이? 높이? 아니, 높이! 나무에 걸리잖아 아, 아빠가 나한테 미워 간다 어때? 나무에 걸리잖아, 다시 주세요 다시 시작해? 아니, 다시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아, 이게 뭐야? 새 같은데? 새 죽은 거 같은데? 맞아 그런 거 같아, 진짜 오우, 땅으로! 알았어 좀 와봐, 일로 와봐 와보세요 곱스 하자, 나무 응, 기다려봐 와봐, 와봐 이거 재미있어, 없어? 있어 너무 재밌지? 이렇게 응, 너무 재밌지 아빠가 저기서 던져볼 테니까 네가 여기서 잘 잡아봐, 알았어? 응 자, 뒤로 돌아봐 근데 카메라 같아 응, 뒤로 돌아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잡는 거 거기서 잡는 거야, 알았어? 여기서? 거기서 그냥 앞에서 응, 거기서 잡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응, 오케이? 응 준비하시고 아빠는 올라오면 어때요? 워이iously? 브라보 아이씨, 야, 왜 이렇게, şu거워 쫌 앞으로, 좀 앞으로 좀 앞으로 하이! 와,이! 잘 잡는다 와! 워어악! 이제, 오케, 왜 이렇게, 나 생각해 поб famoso 하자! 오케이, 좀 높게 던지는 거 하자. 알았지? 자, 들고 있어봐. 높게 던지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응.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응. 자, 여기서. 됐어요, 여기서. 여기서 척 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높게서 이렇게 못 던는데 또 걸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척 위로 가면 돼. 아빠, 이거. 보세요. 높게 던져서 하늘 위로 점프하는 거 하고 싶어? 응. 오케이? 준비됐어요? 네! 와우. 너무 잘해. 우와. 좀 더 높게 던지세요. 우와, 바람 진짜 많아, 그치? 너무 잘 잡는다, 너. 높게 간다, 이번에.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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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땅볼로, 땅볼로. 땅볼로 가는 거 잡을 수 있어? 땅볼 처리. 우와. 브라보. 너무 잘한다. 이리 와봐. 우와, 너무 잘해. 이리 와봐. 너무 잘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 얘기 있어? 다, 아들이한테. 다? 응. 너무 잘하지? 라이크 해주세요. 그럼 라이크 해주세요. 미루씨, 야구 선수 되고 싶냐? 아니. 이거 야구야, 야구. 나, 야구 해봐. 야구, 야구. 야구. 왼손으로 연습하고 있지? 응. 가자. 뒤로 돌아가서 잡아. 잡아. 오. 브라보. 다시 한 번 똑같은 거 해보자. 좋아. 다시. 뒤로 가면서 잡는 거, 오케이? 준비됐어? 응. 뛰어. 오. 야, 너 너무 잘하는데? 또 해볼까? 다시 한 번. 좀 어려운 거, 이번에? 많이 뛰어야 돼. 오케이? 많이 뛰어야 돼. 시작. 아, 좀 어려웠어, 어려웠어. 맞았어, 근데. 맞긴 했어? 응. 다시 가까이 와봐. 여기서 이렇게 지났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게, 이게 맞았어. 보세요, 이게. 아, 여기 살짝 맞았어? 응. 여기 살짝? 자, 그럼 준비됐어? 다시. 자, 준비하시고. 응. 자, 준비 시작하면 뛰는 거야. 알았어? 네. 자, 하나, 둘, 셋, 뛰어. 우와, 우리 아모. 와, 미울 씨, 너 진짜 야구선수 해도 되겠다. 높이 한다, 높이. 오. 높이. 오. 살다, 살다. 높이한테 이렇게 도둬야겠어. 위란아, 살다, 살다. 내가 너랑 야구도 한다, 어? 정말. 신기하다. 이쪽으로 좀 카메라 옮기고. 간다. 간다. 빠른 공. 다시 한번 할까? 오세요. 자, 준비하시고.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뒤로 뛰었어? 오세요, 어. 뒤로 뛰어가면서. 역동작으로 수비하는 거야.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러면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는거야. 출발하는거야. 하나, 둘, 셋, 뛰어! 오오오오오오! 잡았어, 잡았어. 어디가? 응. 어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 겠습니다. 응.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들은거에요 알았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번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뭐해야지 좋아요 하고 구독해주세요 여기는 구독을 누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특별하게 뭐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 좀 해봐 가까이서 가까이서 우리 비디오 우리 비디오 비디오 봐서 그 다음에 구독 누르면 좋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오 그것들이 올거에요 뭐가 올거에요 비디오가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네 뛰세요 내가 이거 잡고 알았어 하늘이 뛰어 하늘이 뛰세요 하늘이 뛰고 자 미난이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그렇지 하나 둘 셋 아직 안했거든 야 아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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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하늘이 준비됐어 하나 둘 마지막이야 안녕 하고 가는거야 안녕 아니 내가 이렇게 할거야 알았어 하나 둘 셋 뛰세요 뛰어야지 막 뛰어야지 왜 근데 왜 뛰어야 돼 얘는 뒤로 던질거니까 자 어 알았어 너도 뒤로 뒤로 가 뒤로 자 뛰세요 하나 둘 셋 미나 뛰어 우와 갈게요 안녕 안녕